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청자 여러분 가수 소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뮤티컬밍 라이프 페스티벌에 아티스트로 초청이 되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 엄청 좋죠? 오늘 진짜 야외를 기대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쵸 여러분? 다음은 야외를 불러주시면 갑자기 생각해요. 오늘 총 6곡을 부를 예정인데요. 되게 화사한 공연을 드리도록 밝은 음악들 많이 준비했고요. 또 아직 발매되지 않은 팀워품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직 발매되지 않은 팀워품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음에 영상이랑 다른 동영상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내세요.